어느 교회에 단임 목사님께서 과로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입원을 하시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단임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온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소문을 앓고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신 것과 같이 단임 목사님께서 지금 신장 때문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신장을 자원하여서 이식에 기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성도님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서로 눈치를 삭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고 장로님 들으니까 또 안수수 선생님이 들고 하면서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여러분이 단임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네요 하면서 오리털 하나를 딱 들으면서 그런데 어쩌죠? 목사님께 필요한 신장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목사님들 다 사랑하시는데 제가 임의대로 한 사람을 꼭 찍어서 그분의 신장을 기증 받을 수 없고 하니까 이 오리털 보이시죠? 제가 이것을 훅 불 테니까 이 오리털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분의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오리털을 불 테니까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오리털을 강사먹기에서 훅 불었더니 오리털이 이제 청중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기도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오리털이 가까이 오니까 주여! 오리털이 지나니까 할렐루야! 멀리 가니까 아멘! 하면서 그 오리털을 부는 그런 기도회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강사먹사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 여러분이 단일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단일 목사님은요 이번 주 안에 퇴원하셔서요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말을 듣고 많은 교인들 성도님들이 많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꾸며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퀴치할 수 있는 기호는 뭐냐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2절과 3절에서는 요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그 권면 또한 빌리포 성도들에게는 4절과 5절에서 기쁨과 관용에 대한 권면들 또한 6절과 7절에서는 확신에 찬 감사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8절과 9절에서는 그리스오인에서 빌리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덕목들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덕목들을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한 후에 우리에게 그 덕목들을 준 것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생각한 것을 그들의 행함과 일치시켰을 때에 비로소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권면들 후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끝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 권면이 아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을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도 있고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같은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성경의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바울이 인용한 이러한 덕목들은요 당시 시대의 헬라의 도덕가들이 칭송했던 미덕들이었어요 사도바울은요 빌리포 성도들에게 익숙했던 이 헬라의 그 미덕들의 선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미덕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여서 그것을 일치시킵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과 세상의 그런 덕목들이 같은 건가라는 그런 의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신앙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덕목들이 미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서화된 성문법이에요 이 법들을 우리가 지키면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는요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참 인간다워 인격이 훌륭해 참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도덕과 윤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종교는요 바로 이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것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관점으로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3일자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안에는요 바로 이 도덕과 윤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인간과 인간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믿는 3일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이 위배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덕과 그런 윤리 차원에서만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그때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나는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글로소리에 A씨라는 일반인과 B씨라는 그런 크리찬의 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일꾼이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B씨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크리찬이니까 나에게 좀 더 이로운 일을 해주겠지 뭔가를 더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 A씨와 크리찬 B씨가 동일한 일을 동일한 결과를 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왜 그리스도인인 B씨는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바울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빌리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덕목 중에서 진앙인이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덕목들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을 실천하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의 마음가운데는 이 사랑하는 빌리포 성도들이 꼭 이 평강의 하나님과 거의 쓰면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덕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덕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과 함께 나열된 여섯 가지 그 덕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필요한 참된 것들 또 뭐가 있죠? 경건한 것들 또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참대며의 참은요 진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그리스오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것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함의 그 경건은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고상하고 선한 그런 도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함을 말하고 세 번째로 옳은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아주 의롭고 공정한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것만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에 정결하면은 그 정력과 관계하는 그 순결함 또한 잘못되고 거짓된 것과 관계 없는 그 흠없음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내적인 우리의 동기와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의 모든 정결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 빌리포 성도들에게는요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끊임없는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서 성도들이 이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영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결한 것 더 거룩한 것들로 통해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다섯 번째로 사랑할 만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칭찬할 만한 아주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타인에게 아주 호의적이며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사도바울이 성도들이 준 무엇이 있든지 라는 표현과 함께 나눌 된 두 가지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덕이라는 것 그리고 기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앞에서 미리 언급한 여섯 가지와는 다르게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인들이 지키고 실천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바로 이 덕과 기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외에 그리스인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덕목들을 포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장점, 의로운 행동, 고듬이나 올바름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인들은 그 불신자보다 탁월한 도덕성뿐만 아니라 아주 타고난 신앙과 타고난 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기림은 이 덕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인간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기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그리고 무엇에 있든지 이라고 가리키는 그 두 가지 총 여덟 가지의 그런 선한 덕목들을 사도 바울은 빌버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대 심리학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생각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바로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평강의 하나님을 얻기 위한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생각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이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아는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비록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빌리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덕목들을 말해주면서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에게 배웠던 것 받았던 것 들었던 것 그 본바들을 다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은 특히 리더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강조되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리더 중에는요 이런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 그것을 짚기 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그 공략들을 어떻게 돼요? 좀 지키기 힘들거나 좀 부담이 되면 어떤 교묘한 말로 우리를 바꿔버려요 아니면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다고 얘기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 경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자 자신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가요? 배우자의 관계에서 또한 부모님과의 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섬김 같은 예수님을 위한 삶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매달리는 모습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목조와 목녀들은 목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주제심을 인정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침이 튀도록 말하면서 정작 목회자, 정작 교사가, 정작 목자와 목녀들이 자기가 말한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 저는 제가 말하는 것과 저의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일치되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추임처를 용서해주시고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말과 행함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요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어서 배운 그 그리스의 질의를 잘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간직한 복음을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빌리포 성도 여러분, 제가 실시되대로 전해주었던 그리스를 위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들으신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잘 받았고 여러분이 잘 들었고 여러분이 잘 보았다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크게 날린 아메리카의 잡지 편지자 고크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어린 몸으로 미국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어린 손자와 작별할 때 손자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얘야, 할아버지가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모양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소녀는 미국에 도착하여서 보스턴시의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딱 자기가 신문을 판매하는 그 지역을 보니까 그 길가를 좀 내가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종이조가, 담배공추 등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쓰레기를 치고 열심히 청소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신문을 사갈 수 있도록 제 시간에 그 모든 신문을 다 갖다 놓았다고 해요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소녀는 아주 친절하고 믿음성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커티스 출판사 소재부로 취임하여서 취직하여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원에서, 또 판매부장, 판매부장에서 격리부장, 격리부장에서 편지국장, 편지국장에서 지배인 지배인에서 사장 사위, 그리고 마침내는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자신이 있는 곳을 더욱더 좋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의가 높아지고 귀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한 그런 말씀은요 아주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오인이라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이며 성령 하나님을 의자여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리스오인다운 그런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를 위한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오른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덕스러운 것들,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고요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본받아서 앞에서 말한 그 덕목들을 다 지켜 행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7절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평강과 같은 의미라는 것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평강은요 기도하며 강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정하는 자에게 이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 또 심지어 그것을 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실천 사이에는 너무나도 넓은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진리를 단기간에는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경건의 실천은요 평생도록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에요 한 노인이요 송호 낚시를 하느냐고 아주 분주하게 손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청년이 이 노인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송호를 잘 낚지 못하는데 유독 이 노인뿐만 아주 쉽게 또 많은 그런 송호를 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 청년은 계속 쳐다보다가 그 노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참 낚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송호를 잘 잡을 수 있나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노인분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좋은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거는 그냥 맨입에 가르쳐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에게 한번 가르쳐줄게 이 송호 낚시를 하는 데는 네 가지 비결이 있어 첫 번째, 한눈을 밟지 말라 두 번째, 좋은 미끼를 써야 돼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에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라고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청년은 아,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라고 대답했대 노인은 또 곁들여서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내가 말한 그 비결 네 가지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 나는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해요 저는 좋은, 훌륭하고 성숙한 그리스오인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있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참당 그리스오인이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얻은 그 것을 바로 순정함으로 또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또 주님의 교회가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